여자애들이 뭐해 누군가 니 사진처럼 선명하대 심장이 바다까지 쿵쾅 떨어지는 벨계대 몰라도 보고 싶은 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쳤다 생각하고 좌절해 만나자고 해버렸대 이미 되어지는 거라고 모든 말 하는데 그만둬 보고 싶어 허가나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어제 hit the play back 아니죠 계속 뭐해 솔직하게 말할게 난 어제 hit the play back hit the play back hit the hit the play back hit the play back hit the play back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어제 hit the play back hit the play back hit the play back hit the play back HIT UP HIT UP HIT UP 나 요즘 귀찮아서 딴 걸로 전화번호 바꿀까봐 싫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얘는 못 알아듣나봐 넌 어쩌나 좋다는 애들은 하나같이 형이 언급 뭔가 좋아한 적일 것 같아야 내 마음도 끌리나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신경이 낫을까 연락한 너도 없으니까 화가 나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어제 음 HIT UP PLAYBACK 아닌 척해서 뭐해 솔직하게 말해 그냥 어제 음 HIT UP PLAYBACK HIT UP PLAYBACK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HIT UP PLAYBACK HIT UP HIT UP HIT UP PLAYBACK HIT UP HIT UP HIT UP HIT UP cluster Yeah Yeah Hit the hit the um hit the fire go 어디 갔는지 둘이 뭐든 했는지 내 하루는 전부 다 네 애기들 뿐이야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어제 hit the play back 아린 척해서 뭐해 솔직하게 말해 그냥 어제 hit the play back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어제 hit the play back 아린 척해서 뭐해 솔직하게 말해 어제 hit the pla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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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들이 뭐해 남자 얘기만 해 내가 어제 hit the play bac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